사모님, 제 뒤에 있는 여자 좀 보세요. 우리 도우미 아주머니 아니에요? 혹시 심한 천식이 있는 게 아닐까요? 12시까지인데, 지금 11시 52분이고요. 오도바이로 한 15km 정도 타고 왔습니다. 아침에 날씨 좋을 때 오도바이 타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온 곳은 리압두원이라는 곳이고요. 방콕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에요. 그랩 기사분께서 잘못 내려주셔가지고 400m 정도 걸어가야 되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덥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방콕 중심가만 살짝 벗어나도 공기가 진짜 좋아요. 아... 방콕—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덕분에 더 앞뒤지? 80K 마음부터 串 걍 곧 jobs 헤헿? 곧 계약сти 나 1시간 delayed 이 영상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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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연기하러 온 게 아니고 오늘 그... 통역이구나. 네. 일단은 제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연기하는 걸로 알고 연기 연습을 부진장하고 대본을 외우고 오늘 제가 하는 거는 태국인 배우한테 한국어 대사를 알려주는 그런 거 같아요. 대기실인데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동네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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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분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 장조림인데 살짝 덜 짠. 그리고 기계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살코기로만 한 장조림. 완자장 같아요. 스태프분들이 진짜 너무 친절하세요. 제가 카메라 들고 다니는데도 되게 거리끼만 없이 해 주시고 해가지고 오늘 되게 촬영 재밌게 할 거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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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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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인가? 광고, 옥수수, 젤리 하여튼 이렇게 제가 볼때는 콜라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설명하지? 그냥 살짝 태국식 화채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이다에 얼음 넣어가지고 과일 넣어서 먹는거라면 여기도 과일은 넣지만 콜라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넣어먹는 태국식 화채같습니다 한입까빈 공양 부산하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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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까빈 공양 제체 한입까빈 공양 부산하러 가 한입까빈 공양 부산하러 가 아 도움이 되겠으니까 고급 기사 하하하하 일단 이게 대본입니다. 기생충을 패러지하는 거라서 내용이 되게 심오해요. 네, 6개월 동안. 6개월이. 뭐하고 있는지? 모듈링. 아, 모듈해? 그리고 인집이 York 지난라고 хочется요? 그리고 한국 여행을 곳곳에서. 너 toward Amerika? 아니, 내가 한 번 여행을 곳곳으로 오셨어요. 너는 na in-나? 오, 약 80년. 8년? 네. 이거 어떻게 이사 restricted? 34년이. 어, 34년이? 1987년이 됐어요, 맞어? 르, 1988 나는 1987 너는 너무 어땠나요? 어디서 보이시나요? 룽뿐니 시원님 네, 이곳은 좋은 곳이에요 얼마나 걸렸어요? 6년이 되요 정말 아날로 아날로 좋아해요 아날로 아날 제 이름은 데이비 데이비? 네, 제 이름은 데이비 알겠습니다. 잘 찾아뵙겠습니다.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유튜브에 만나요? 응! 응! 아! 아! 한국에 왔고? 아니요! 내가 도착하자, 나중에 있으므로 아! 안 추워하지 않습니까? 아니, 안 추워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는 parlament에서 또 한다랑이 있어? 네 학교에 개선 친구들이고요 근데 그러면 뭐 뱀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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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제가 사회가 남편을حم이 있어요 하지만 너희人은 유럽인 친구인가요? 아마도 유럽인 친구인가요? 아마도 웃음 너무 parabén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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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너무 좋습니다 넌 넛이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러시아? 세상에 매우 좋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친구와 내 가족이 있는 곳에서 정말? 응. cesso은 안전하게 되었잖아요. n't. mening이 본 등. 아? 그게 국낮인onde? 아니 아니요. 아니요. 실로바키아. 한국에서는 정말 우선 고통을 echo. 우리들이 한국에 대한 성격을 매콜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고통을 그려줍니다. 주로.. 나 와보니까. 나 갔다 와보니까. 나 지금 이동이나 나와봐요. 나와보니까 나와보니까 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감독님이랑 미팅을 맞췄고 감독님이나 여러 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착하셔서 있는 데는 진짜 불편함만 없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한 번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Alang에서 헤맨가 관련 내쉬어 알아서 한 번 해주세요. 네, 나가 필요하다. 정말. 나는! 손을 못하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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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 inch은 느낌 도착해 마이아나이사 마이아나이 도착해 página 81.1.1.2.5.1 x2 2.5.2.2.5.1.5.2.5.4.7.7.7.7.9.9.9.9.9.9.9.9.9.1. 아줌미가 아픈 거 내가 도둑 하하하하 아줌머니가 아줌머니가 아픈 거 같아요? 아픈 거 같아요 아픈 거 같아요 어우 되게 힘들 거 같다 배우가 되게 힘들 거 같아요 아야, 딱죠? 혹시 심한 전체 기능 다요? 혹시 심한 전체 기능 다요? 네 씬을 다녀왔는데 지금 셋 씬은 끝났고 이제 한 씬 남았습니다 일단 제가 느낀 점은 너무 진지하게 하셔가지고 좀 재밌습니다 몰입도 되고 해가지고 근데 배우분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서 우리 쪽은 그렇긴 한데 한국 연기랑 좀 태국 연기랑 좀 다른 게 태국 연기 같은 경우에 조금 오버액션을 좀 더 많이 해요 원래 있던 대사에서 조금 더 막 세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바꿨고 그런 거 같아요 너는 어떻게 뭐하냐? 너는 어떻게 해야지? 왜요? 내가 뭐하냐? 너는 어떻게 해야지? 너는 어떻게 해야지? 네 그렇게 해야지?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배우가 엄청 힘들다는 거를 한 번 더 많이 뵙기고 갑니다. 세상에 있는 배우분들 너무 존경합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고요. Do it again.